지금 시작하는 게임 어우 딜등지 님 감사합니다 팀 내 딜량 1등시 승패무관 천개 아악 팀 내 딜량 1등시 승패무관 천개 이런 세상에 알겠습니다 딜량 1등이지 서포터 브랜드에다가 원딜 베인일 확률이 높네 그렇다면 약간 뒤에서 딜량을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캐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캐리는 내가 봤을 때 이즈리얼이 정확하다 이즈리얼 여기서 이즈리얼 아니면 이즈리얼 안한다면 그것은 원딜러라고 할 수가 없지 싹 이즈리얼 각이야 각이 나왔으면 해야지 근데 여러분께 오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자마 수호자 이즈리얼 현재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삼성 갤럭시 삼성 갤럭시 이즈리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아우 진짜 아우 개빡치기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았다 풀로 힐을 빼는 엄청난 등가 교환 엄청난 등가 교환 해물파전에 피지컬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좋아 뭔 힐을 저 따위로 쓰냐 야! 라카야 방금 풀하고 힐하고 교환한거임 이거 개잘한건데 이거 개잘한건데 이거 개잘한건데 지금이라도 생각이 달라졌다면 스킬 써 스킬 써 스킬 써봐 이거 개잘한건데 뭐야 이거 모르지 어머나 새벽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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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없나보네 풀이 썼었나? 방금 풀하고 힐하고 교환한거이 아 막 풀쌌구나 아하하하하하 나랑 바깥지 바보같은 녀석 으앗챠 같이 맞아 으앗 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궁극기였어 이게 아하 앞으로 그냥 죽게 됐어야지 왜에에에에 저거 근데 스킨이 LCK 금지 스킨이거든 궁이 Q랑 구분이 잘 안돼 그래서 붙은거야 고망가고 가고자하는 마음때문에 이해하지? 이해했을거야 살려줘 살려줘 그렇지 개쎄네 진짜 개쎄네 나 궁 써줄게 간다 그렇지 일단 하나 잡았고 두개까지 두개까지 여기 여기서 쿨까지 빼면 개이득이다 쿨 있을건데 쿨 안쓰네 쿨까비 좋아좋아 징긋님 벌풍선 열개 실력보니 신입비제이 같은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저 32세에요 뒤로온다 뒤로 오나보다 왜 안오면서 간다 죽었어 아 빨리와줘 빨리와줘 어 살았다 카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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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닌 이거 맞으면 넌 가야지 잘가라 그렇지 개굿 그거다 바로간다 바로 간다 세일 먼저 주고 좋았어 개굿이다 안보이게 하고 틈! 빠아아아아아암! 빠암! 빠암! 아하 화나가지고 흥 쓰는거 봐 개 화났다 저 여기있는데? 저 여기있는데? 이마 잘가세올! 잘가세올! 하하하하 저어어어! 하하하하 아 개빡치겠다 어? 어? 아버님? 키박스님 결승전 듣기 부탁합니다 아! 아아아아! 풀무탔다! 지압! 빠아! 헤헤헤헤 아아 뜨거워요 아... 개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버텨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여줄 자리야 내가 저 빅나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야돼 피지컬로서 맞아라 죽어라 죽어라 까비 그렇지 막타 개굿 가자 배피아 그렇지 개굿 페인을 다 쐈는데 이거? 오케이 페인 막타 개굿 2명이 온다 보험로 혠하하 하하하 개굿 끔살 당했지 이 녀석아 아 아야 아 따가 아오오오 그냥 잡고 죽으려면 하는데 까비 아오, 핀전까지 딱 썼으면은 딱 됐을텐데 아깝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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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안 이야아 상관이지 않아서 한방에 안갈걸? 좋지 스탑! 스탑 들어갔다 어허어 힘은 느려졌고 스태탈입니다 스태탈으로 들어가세요 냥 왕왕왕 뭐야 스탑 아아아아 아하하하 개빡치네 베인이 아하하하 아 개빡치네 왜 죽었나 했네 이런 세상에 자연티에로 죽었나 했어 베인한테 죽었네 뭐지 친구들 내가 맞는중에는 한명도 말하는 사람 없다가 죽고나서 보였는데 저걸 못봐 하는거 봐서는 못본사람 태반이야 못본사람 태반이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생각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군이니까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뭔 총검이지 이거 보여? 이게 총검이야 인마 이거는 레베톤이라고 하더라도 버틸수가 없어 이거 이거 그냥 맞으면 가는거야 그냥 그냥 맞으면 가 이건 그냥 이거 딱 두 번 맞으면 가 그냥 그냥 원콤이요 이게 쌍방위즈요 어? 흥독기가 필요가 없는거에요 대청사 왜 썼나요 약간 천사까지 보여준거죠 하늘갈친구한테 ESV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빠지고 이거 나머지 이거 나머지 이거 나머지 이거 나머지 이번엔 좀 강력할거야 이거 나머지 쏘마골 쏘마골 아 저 요술 안맞아 죽어라 흥독기 이거 피해보세요 깨구 좋아 이것이 바로 이조리얼의 밀당이지 이건 안먹어? 아 이거 안먹어? 아 뭐야 이거 대상남자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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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사도방 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쎄 캐릭터가 개다준다는데 개쎄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도방 간다 채밀플메서지 어어어 어어 어어 뚱봅 나무 아 타이밍은 뿅 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빠생 좋아 이렇게 해서 승리를 보고야맘니다 이거 누구 줄까? 이거 샷코 주자 이 친구 욕도 많이 먹었는데 고생했다 어 고생했다 딜량 1위 미션 있죠? 딜량 1위 미션 과연? 과연? 야 이거 다 해당할 때 갈 뻔했네 마지막에 딜이고 세상에 안 넣었으면 큰일날뻔했네 아 이거 프랄려님께서 아하하하 어 기념주님께서 별풍선 천개선물 당연히 가능하죠 헤 하하 그랬을 때 뭔가